기어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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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되면 뭐 여지없죠 세일입니다 버즈블TV의 고품격 아껴바라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세일하기 딱딱 그런식이죠 정규세일은 끝났고요 이제 깁슨 차례인데요 32% 세일이 3시간 연속으로 계속될 겁니다 다 최근에 했던 모델들이에요 2016 모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에 아직 남아 있을겁니다 그래서 32%를 해서 지금 2016 스탠다드 T 모델부터 시작할텐데 스탠다드 T가 3985,400원에서 271만원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어 진짜로? 상당히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할인폭이 127만원가량 가격이 줄었습니다 271만원 트래디셔널 가격이죠 실제 트래디셔널은 트래디셔널 326만원이거든요 320만원 2016 트래디셔널이 그건 218만원까지 떨어졌고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깁슨 이렇게 눈독 들어 주신 분은 이번 방송 잘 보시고 눈독을 더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취향만 맞으시면 사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모델이기도 하고 정보도 지금 다 나와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김병호의 문화살롱 할까요? 금뜸하셨는데 뭐 없으십니까? 제가 입학도 했는데 입학을 하면 마음가짐을 이렇게 갖겠죠 네 김병호의 문화살롱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음가짐을 가져갖고 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해 그러면 부모님들이 얘기하시죠 우등상보다 상은 개근상이다 뭐 이런 얘기하죠 헛소리입니다 몸이 아픈데 학교를 왜 가나? 가기 싫은데 그걸 왜 가나? 그게 제일 후회돼요 그냥 간다고 딴 데 가면 되겠고 왜 학교를 갔을까? 갈 데 그렇게 없나? 학교를 가서 가면은 뭐 사회성이 높아지고 친구도 사귀게 되고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저 그냥 인생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걔네는 20년 있다 만나면 뭐 하죠? 돈 꼬달래? 돈 꼬달래? 아 말짱 필요없습니다 야 오늘 문화살롱 혹독하네요 학교 가고 싶으면 가지 마 가고 싶지 않으시면 가지 마시고요 띄엄띄엄 가세요 월, 수, 근무 이렇게 가세요 아 띄엄띄엄 멋지네요 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가지 마세요 이렇게 일어났는데 일곱시에 딱 일어나야 되는데 일곱시 10분이야 에이 오늘 텄네 가지 마 그거 가서 뭐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생각 납니까?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남은 게 A, B, C, D 하고 9, 9밖에 없어 그렇다라는 거는 초등학교 한 3학년 중학교 1학년 이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그냥 사회성을 배양하려고 가는데 요새 또 안 가면 무슨 뭐 은둔형 외톨이라든 무슨 뭐 듣고 우리 애가 학교를 안 가서 청소년 무슨 상담센터 이런 데 가서 학교보다 더 이상한 데 가서 또 막 청진기 대보고 뇌파 검사하고 그러는데 아픈 데가 없지 열 몇 살 짜리가 어디가 아파 무슨 백혈병이 아니고서야 가지 마 아 네 그리고 학교에 학교가 진짜 재밌다 공부를 못하지만 재밌다 학교 가서 놀면 되고 네 오늘 김병호의 문화살롱 좀 강하네요 학기 초에 이런 얘기를 해서 하나도 안 미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그 생각에 드는 게 뭐 선생님의 그런 급진적인 모든 의견에 찬성을 할 수는 없지만 그 개근상이 마치 엄청난 가치인 것처럼 그 강요되었던 그런 문화는 사실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프면 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병가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몸에서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왜 무리를 근데 그거를 막 학교에서 아파 죽게 했는데 막 그 쓰러져갖고 쉬려갈 때까지 버티고 개근상 막 뭐 죽어도 학교가서 죽어 이런 가치는 사실 정말 어떤 그런 미련함 성실함을 미련 그 미련함을 성실함으로 포장하는 되게 잘못된 가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쉬시고요 그렇다고 7시 10분에 일어났다고 안 가고 이러지는 마시고 지각하면 맞잖아 하하하하 학교를 안 가면 괜찮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하하하 이게 아버지가 옛날에 술을 못 드셨는데 양주 모으는 걸 좋아하셨어요 네 양주병이 이렇게 많으면 삼촌들이 와서 그걸 먹고 물 채워놓고 보리차 보리차 채워놓으면 보리차는 술과 달라서 썩습니다 하하하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삼촌이 막 양주병으로 맞죠 사부자한테 야이신 막 이러고서 맞는데 야 보리차가 썩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병체로 훔치세요 하하하하 있는지 없는지 몰라 하하하하 괜히 깔짝깔짝 11시쯤 가서 맞지 말고 제끼세요 하하하하 그런 말씀이셨군요 아예 통으로 네 통으로 야자를 질 때는 책상을 없애라 하하하하 그렇죠 그런 느낌인거죠 네 야자를 저희가 영동고등학교 나왔는데 영동고등학교 최 뭐랄까 최정상의 컨디션 뭐 서울대학교를 한 반에 10명씩 보냈나 그랬습니다 아 반에서 한 5등만 하면 서울대학교 갔어요 아 최정상이었는데 최정상이었는데 공부를 얼마나 시켰겠습니까 네 뭐 거의 학교에 오면 못 가 집에를 안 보네 그거보다 제가 이렇게 글씨체가 어머니 글씨체랑 똑같아요 옛날에 글씨체라서 굉장한 장기네요 네 선생님 전상사 이렇게 써가지고 가세가 기울어서 마침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가세가 기울어서 조그만 김치공장을 운영하는데 병어가 와서 도와줘야 되니까 야자는 그만 시키는게 좋겠습니다 하고 엄마 도장을 콱 찍어서 선생님 갖다주니까 선생님이 막 하하하하 왜 하필이면 김치공장이었으니까 바로 옆에 김치공장 저는 3학년 내내 야자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소리도 다 들어보셨죠? 다 아시죠? 사세요 우리 김종호의 문화살롱 강렬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샌다도 뛰어내리고요 271만원 김치공장 생각밖에 안 나 지금 메이드 인 유에스 99cm 전장에 3.82키로 50mm 두께 78mm 12플레 뒷둘레 타비 메이플 AAA 그레이드 그리고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넥 로즈우드 지판 그로브 락킹 키드니 헤드머신 테크토이드 너트 컴파운드 레디우스 지판공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가 628mm 629mm 24.75인치 깁슨의 가장 일반적인 스케일 길이죠 픽업은 QC 리듬프로 QC 리듬프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초톤 튜네메틱 톰프로 튜네메틱 스탑받 헬피스 제목이구요 스탠다드는 다 빠집니다 네 네 이거 하나씩 빼면서 소리 잠깐 들어 보시면 네 이게 앞피컵 저거고 뒷피컵 뒷피컵 저거고 이거는 이게 페이즈 바꾸는 걸까요 그리고 이거 최후에 이걸 빼시면 이거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냥 기타가 열린 겁니다 뒷피컵으로 그렇죠 사운드 시스템까지 살펴 보셨구요 개인톤 한번 쭉 개인톤 좀 들려주세요 개인톤 좀 들려주세요 이게 멋있어요 아무래도 기타인데 판더에서도 이렇게 묵직한 소리가 나죠 마샬로 바꿔보면 왜 이렇게 누군지 아 강렬합니다 진짜 좋네요 솔로다 한번 들어볼게요 참기름을 마무리하는 문구리 출발 승리 승리 공통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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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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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스탠드티 모델 반주 사운드까지 쭉 들어보셨습니다 이게 그때 어떻게 점수를 받았었냐면요 선생님은 2016년도 양대산맥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렇게 주셨고요 펜도도 세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우리의 표준 이렇게 드렸고요 그래서 점수는 선생님이 4점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름평으로 한번 다시 갈아 끼워 보겠습니다 네 문화살롱 계속됩니다 지름평 엄마 나 김치궁장이라도 덴 드릴게요 김치궁장을 다녀서라도 만들고 싶은 270일이 많을 것 같죠 알겠습니다 오늘 문화살롱 너무 잘 못해 다음번 문화살롱은 오사카 나이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뭔지 벌써 걱정부터 된다 네 그렇죠 저는 트래디셔널 가격인 스탠다드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트래디셔널이 할인이 되면 218만 원이 되더라 아주 저렴한 가격인 트래디셔널 할인 가격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218만 원짜리 트래디셔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깨어 타입시 더블 타입시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